식당에서 맛있게 드셨으면 계산해야 되겠죠. 아 가슴 아파라. 비싸겠네. 자 봅시다. 레스토랑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은 좀 비싸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음식에서 호텔에서 가서 먹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싸다 나누죠. 그 전에 뭐라 그러면 되냐면 Can I take the rest home with me? 그랬어요. Can I take the rest? 그랬는데 take는 가져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may I take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아까 배웠어요. Can I? May I? I는 may하고 can I가 어울린다고. 그렇죠? Take the rest. The rest라는 것은 나머지예요. 내가 먹은 나머지. Home은 집으로라는 얘기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with me 빼도 돼요. Can I take the rest home? 하면 되겠네. 해봅시다. May I take the rest home? Can I take the rest home? 이상 없죠? 집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근데 우리가 또 뭘 배웠었냐면은 take out bag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걸 doggie bag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Could you put the rest in a doggie bag? Could you put the rest? 지금 put는 원래 노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싸주기 했어요. 이런 말인데 Could you 예를 들어서 wrap. 그렇죠? wrap. wrap. 싸다 포장하다가 그랬죠. 배운 적이 있어요. Could you wrap the rest in a doggie bag? 해도 상관없네요. wrap 써줄게요. 물론 can you 해도 상관없죠? would you 해도 상관없고요. Would you wrap the rest in a doggie bag? 이상 없나요? 그만 봅시다. 자. 자.